Q. 트레일러의 연출 트레일러에서 이런저런 표정 연습도 열심히 하고 저희의 그런 컨셉이나 그런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서. 재미있어요. 간장. 레디 액션. 개인 파트랑 이미지 같은 거 찍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는 긴장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긴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리 키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진짜 유리 아닌데 이렇게 네.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까 내려가서 이렇게 됐어요. 내일도 화이팅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다 저뿐인 아니고 다 너무 표정부터 몸짓부터 모든 거를 다 많이 신경쓰고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쁘게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P1 하모니의 첫 뮤비 트레일러에 들어갈 이제 제 파트랑 이제 코러스 부분의 립싱크 부분이랑 이제 제스처를 땄는데 어 일단 제가 다른 형들은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서 찍었는데 제가 되게 다르게 마트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트에서 찍었는데 보통 마트 가면 이제 조명이 이렇게 하얀색인데 이제 빨간색 조명이 이제 깜빡거리면서 조금 더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 사이렌 이라는 곡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빨간색 조명 되게 맛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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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씩. 저희가 촬영이 2일차입니다. 아 2일차 SOT 사람들이 다 서있고 우리끼리만 걸어오는데 이거 scare nur donde 이거 동상만 벌어 버리면 너무 이상했던데 아ree 와이엇 안녕하세요 지금 임대기 형 촬영하고 있는데요 다음엔 저요 연습했는데요 이런 제스처나 그런 거 연습 안 하는 거랑 연습하는 거 확실히 다른 거 같아서 네 근데 형은 멋있게 나왔어요 저도 그럼 멋있게 나와야겠죠? 너를 채우고 너를 채우러 가 너를 채우러 가 사이빌 아직 빨리 빨리 사이빌 아아 You know how we good 밤새도록 굴려 We keep coming bac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1 하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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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1 하며니의 기호 인탁입니다 박수! 아니 얘도 좀 하자 여기도? 다시 한 번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B1 하며니의 기호 인탁 서울입니다 박수 박수! 이제 태호 형이 들어가는데 과연 태호 형이 중요한 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태호는 이제 태호랑 지웅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느낌이 풍부하는 느낌이 달라요 아우라 네 그래서 그렇군요 태호한테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을 표현할 건지 이번엔 얜 살짝 얼음 왕자 얼음 왕자 이런 느낌인데 애가 표정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아주 인상 깊죠 네 여기는 시원하모니 첫 번째 데뷔 타이틀곡 뮤비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 가게라서 이렇게 공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를 그래서 제가 홍보하려고 사이렌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 사이렌이 뭐지? 저희 노래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네오분이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아 만드셨나요? 네 네 재료들은 어음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치고 사고 백만 원 나머지는 제가 이제 알아서 만들었죠 너머지는 가게 가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 거는 천 만 원 그것은 그 정말로 그리고 처음 100만 원을 플렉스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나요? 잘 모르겠고 저는 잘했어요 저 캐머만...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저도 있어요 이거 저희 의상이 다 있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달렸는데 마음에 들어요 좀 피원하모니 학교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메세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희들의 큰 틀 자체가 이제 변화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희 의상도 그렇고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 가사라든지 뭐 여러가지 많이 숨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거 거의 다 좀 저기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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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가려진 L.U.V 그 속에 있다면 우리 사라져 go we up Call up the starry 없긴 적신 up up Peekaboo 하고 살아 안 찢어 This is the one that you gon' turn on Ah yeah 널 데려가 판배코 위험 위험 워터 불렸대 위험 위험 경보 불렸대 위험 위험 꿈 없지 않아 never forget Tell me why so serious something not heavier 위험 위험 워터 불렸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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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불렸대 위험 위험 널 잃지만 학교 날때 밤새도록 불렸라 노릇 Yeah Siren 너를 채우러 가 Siren 이뤄 아직 빠닌 빠닌 랩 제 파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이번 뮤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람 포인트는 이제 정말 멋있는 세트들도 많이 있고 저희 첫번째 미니앨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나 이런 것도 많이 담겨있는 세트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의 세계관과도 좀 더 연결돼서 이제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 많이 찾아보시고 이제 생각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 중 ceilage 챔 surge 데이터 필요 higher Q. 소 clones 지금 여기가 P1 하미니의 첫번째 미니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 와 있습니다 와 지금 인타기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개인 뷰티샷 하고 있는데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까지만 찍는 거 하고 있는데요 인타기가 해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있어도 뭔가 좀 멋있어요 태호는 너무 오래 생각하면 좀 그런가? 태호는 노래를 잘합니다 하나 둘 셋 해보자 어둠에 가려진 엘류비 그 속에 있다면 우린 사라져 코위야 여기 여러분 이 포인트 미스하면 안 돼요 얘가 땀은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에요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들었을 때 오우 오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듣고 어떤지 생각을 해봐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아요 우와 요른다 다리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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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이틀 내내 계속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되게 꿈만 같았고 되게 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최대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걸 쏟아집어서 카메라에 넣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데뷔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고 한 번 더 저희 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팀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드디어 첫 데뷔 앨범 사이렌 타이틀곡 뮤비를 찍으니까 지금 진짜 만감이 조차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야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멤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살짝씩 뭉클한 감정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저희 팀 멤버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너무 무색하신 분들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팬분들께, 관중분들께 찾아뵐 수 있다는 기분이 조금 새롭기도 하고 되게 감회가 좀 남다른데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뮤비도 잘 찍었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분들 너무 잘 찍어서 멋있게 잘 찍고 싶어서 감사하고 여기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잘해서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팀원 타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팀원 타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